신경 쓰세요. 너, 너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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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그러더라?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? 10월 10일이 300번째 생일이라나 뭐라나? 300번째? 응. 우리가 스테이지에 있든 섀도우에 있든 10월 10일에 거기서 만나자. 그러면 왠지 우리도 이 나무처럼 올해 같이 만날 수 있을 것만 같거든. 오늘이잖아. 바꾸지 않을 거라면, 내 운명이 작가가 정해놓은 대로 밖에 가지 못한다면,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너랑 함께이고 싶어, 하루야.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너랑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이상해.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너랑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너랑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 보고 싶어. 나는. 나는. 나.. 나.. 너는 그리워. 단호야 하루야 보고 싶었어 좋아해 어? 좋아한다고 너 아 미안 아수 아수